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동인동에 있는 신촌 쪽에 가까운 동인동에 있는 동신교 쪽에 있는 아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. 1층이 주차장이 정말 넓어가지고 1.5배 한 세대당 한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고 이 방 같은 경우에 베란다 공간이 남향을 보고 있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채광이라든가 환기가 아주 원활한 곳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큰 욕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안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안방도 도망창이 큰 날을 알 수 있습니다. 도시가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인동 아너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